나 알더라 백조 탈을 뒤집어쓰 놀이라고? 바람아, 내가 이러고 살아야겠니? 설마 사랑이나 그리움이세요? 넌 절대 천사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! 끝까지 꺾이지 않으시겠다. 방해가 되는 놈은 다 치워버려. 홍조 2도. 조희 씨랑 정 실장님 그리고 다리 씨까지 나눠서 찾아보자. 강 회장보다 우리가 먼저 천사나를 찾아야 돼. 엄마가 중요한 물건을 특별히 보관할 만한 곳이 있을까?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여기에 뭘 숨겨둔 거야? 내 모든 순간